아 그래 타는 것도 얘기하고 타는구나 가지는 에이 그래 잘했어 아이고 치타네 치타 치타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지 어 어 어 잘하고 있어 어 그래 할미 봐줄게 할비도 보고 오 옳지 어이구 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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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 달려 우리 가지씨 아이고 좋아 어이구 그래 그래 왜 내려와 왜 내려와 가지 두 번 타고 내려오게 있어 없어 응 아까도 막 타길래 내가 찍으려고 딱 앉았더니 바로 내려오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진짜 말하면 거짓말이라 그럴까봐 내가 끝까지 말 안할려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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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쥐돌이 또 어디서 났어 지금 꺼낸거죠 내가 오전에 쥐돌이를 저기 바구니에다 두 마리를 놨거든 그랬더니 바구니에서 한 마리를 꺼내갖고 여기다 툭 던지는 거야 어 그러고 나서 꺼내는 거야 그럼 자기 혼자 부모해 너다 뱉다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 아니 근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 안 믿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지 아 그래서 내가 에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랬는데 아 내가 너무 웃겨 가지고 세 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아 근데 저기서 한 마리 꺼내 가지고서 여기다 툭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글쎄 구멍으로다가 손 놓아 가지고 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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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좀 봐 이게 CCTV가 있으면 그런 게 다 촬영이 되는데 가지야 너 너무 웃겨 응? 저것도 딱 두 번 타고 내려오고 어쩌겠다는 거야 맘마도 많이 안 먹고 너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야 뭐야 근데 얘가 병원 약 먹으면서 맘마를 조금 먹네 거기서 잘래? 거기 누워서 잘래? 이거 비닐에 쳐 줄게 너 여기서 많이 잤잖아 응 거기서 자 가자 거기 올라와서 자 응? 그것도 좋아하지? 그 방석도 너무 웃겨 가지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은 웃는 것 같아 같이 있으면 가지야 꼬리도 응? 살랑살랑 팔딱팔딱 가즈씨 할미 한 번 봐줘요 그래도 최근에 러니, 자기, 나 세 명 들어온 것 중에 나한테 제일 많이 앵앵거렸어 그렇지? 응 아이고 할미가 1위야 할미 2위 러니 3위 가즈야 너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응? 러니 아빠 3등이다 이거는 너의 생각인 거야 니가 그렇게 했어 저렇게 지돌이가 좋을까? 그거 아빠가 사준 거야 가지야 이 지돌이 러니 아빠가 사준 거야 가지야 저 박스 저기다 놓으니까 좋죠? 안 좋지? 우리가 드나들기에는 불편한데 저거 너무 넓어 가지고 거실 한목판에 둘 수가 없어 한 번 타줘 가지야 한 번 타줘 응? 오늘 날씨 너무 좋아 가지야 거기서 쉬고 있어? 가지가 저자리도 가지가 많이 쉬는 장소예요 저자리에서도 많이 쉬고 여기 수툴 앞에서도 많이 쉬고 여기 또 할미 방 베란다 나가는 문 앞에 거기서도 많이 쉬고 그리고 식탁 위에서도 많이 쉬고 그리고 가지가 진짜 나는 조용한 대로 피해야 되겠다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겠다 그곳은 저기 캣폴 맨 꼭대기 층 그리고 나는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면 캣폴 맨 꼭대기 층이나 여기 해머 그리고 이제 앞방에서 할머니한테서 나오면 여기 소파 스크레쳐 거기 꼭 한 번씩 거쳐 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 침대 거기서도 이제 누워서 할머니 쳐다보고 있거나 그루밍 하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가지 거기서 쉴 거야? 그래 그러면 쉬자 가지 쉬어 안녕 안녕 그래 어 안타 탈 거야 또 그래 타 아니야 그래 그래 미안해 할미가 미안해 뒤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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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본데 어 그래 그래 아니야 그래 그래 미안해 응 응 응 가지 잘했어 응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잘했다 하하하하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지씨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가지는 못하는 게 없어요 응 그래 그래 미안해 응 그래 고마워 응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응 그래 할미가 미안해 응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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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라 오우 치타야 오우 치타야 오우 가지 완전 치타야 가지 앞에서 얼굴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귀랑 아주 멋있네 응 그래 잘했어 응 응응 할미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했어 응 잘했어 잘했어 응 응 그래 그래 잘해 응 알았어 오늘 할 얘기가 맞네 가지가 오우 싸인 가지? 응응 응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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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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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응 어머 가지야 너 너무 멋있어 오우 어쩜 이리 멋있어 오우 진짜 멋있다 가지 응 응 아주 잘 타네 응 응 그리고 타는 그 길이도 길어졌죠 응 응 타는 시간도 아유 잘했어 응 응 그래 오우 싸인 가지 응 같이 잘했어 응 아주 잘했어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알겠어 응 다 했어 그래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 응 아주 잘했어 아이고 응 맘마도 좀 먹고 너 요새 맘마 너무 조금 먹어 아이고 아이고 화장실 갈 거야? 아우 새소리난다 어 그래 화장실 잘 다녀와 응 아 아이고 아이고 잘 타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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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유 아직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아이 그랬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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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입안에 신경을 쓰네 아이고 잘 타네 가지 어이구 가지 잘 타네 아이고 잘 타네 옳지 가지 잘 해 얼굴이 쪼그맨 응 괜찮아 응 응 알미 따라가도 돼 응 응 따라오지마 알았어 미안해 응 옳지 잘 타네 가지는 앉아있는 것도 예뻐 얼굴 옆모습도 예쁘다 아이고 또 어디가셔 아이고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래 그럼 가지 쉬셔 가자 할미 예쁜 얼굴 한번 볼까 응 할미 오늘 가지 얼굴 많이 못 봤어 뿅